아이브 러브다이브 아이브 트리플크라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022 마마어워즈 요기보 송 오브 더 이어 수상자는 아이브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쯤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게 좋을까 아님 마리아 목표 올라와 보던가 널때 사랑을 했었니 섬숙 장면처럼 어릴 때 인간이 길을 잡 길을 잡 길을 잡 니가 필요 없겠니 인털이 아님 마리아 목표 아님 마리아 목표 아님 마리아 목표 아님 마리아 목표를 찾기 위해 아님 마리아 목표 아님 마리아 목표 아님 마리아 목표 너도, oh 다 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쏟아니 사라지고, 사라지고 다 버리고파 너만 인담은 no worry 알잖아, you should be you 자, 이제 왼쪽 한 번 바라볼까요 왼쪽으로 시선을 살짝 보여주시면 됩니다 정오주로 사람처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,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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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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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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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